그러면, 해볼까요? 네 Woman W-O-M-A-N 계속해서 Wearing W-E-A-R-I-N-G Sun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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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L A S E S 그 다음에, 찾다가 여러개 나오는데 헷갈릴거야 찾다가 어딨지, 어딨지 하는건 루퍼야 알겠습니까? 어딨지, 어딨지 하는건 루퍼야 이거 찾다잖아 근데, 어? 여깄네? 하는건 파인드야 이것도 찾다라고 하잖아 그니까, 우리말로 어딨지, 어딨지 하는것도 찾다라고 그러고 어? 여깄네? 하는것도 찾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들이 헷갈리는거야 근데, 분명히 다른 행동이야 다른 하나취야 그래서, 얘는 어딨지, 어딨지이기 때문에 루퍼구요 자, 이거 스펠링 틀렸어요 S S R S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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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S, E 이거는? Her 됐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She 됐습니까? 이거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녀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또는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얘는? 희 누가? 희 근데 얘는? 힘 알겠습니까? 누구를 그를 힘 이것도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Should 쓰는 법? S, H, O, E S, O, E, S 그렇죠. 얘도 아까 전에 글래시즈나 선글래시즈로 붙여있기 때문에 얘는 잇이 아니고 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다했습니다. 아까 전에 셔츠 그거 하나 틀렸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Esther choose Uber 저 어떻게 간ин 오 두번 간 띡 closed 혜리 준비됐으면 한번 볼까요?